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 7급 일반 선박을 강의하게 될 고봉기 교수입니다 저는 해양수산부 7급 일반 선박과 관련돼서 모두 세 과목이 있죠 첫 번째 해상안전론, 두 번째 회사법규, 그리고 영어가 있는데 영어는 제가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두 과목 있죠? 해상안전론과 회사법규 두 과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양수산부 7급 시험과 관련돼서 이 분야를 공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력직 시험이죠 누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일정한 요건, 자격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 이 시험에 응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 7급, 물론 7급은 중견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9급도 아니고 8급도 아니고 7급이죠 7급에는 6급, 5급이 있는 거죠 7급은 하나의 주사보죠 6급은 주사고, 5급은 사무관이고, 4급은 서기관이고, 3급은 부의사관이고, 2급은 이사관이고, 그 다음에 관리관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험에 학적을 하려고 하면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된 사실이지만 학습의 방법과 관련된 노하우도 있어야 되겠죠 또 국내에 책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공부할지를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해사법규는 일반적으로 책이 많이 있습니다 해양경찰과 관련된 부분도 해사법규가 있죠 해사법규는 한 30, 한 서너 개가 있습니다 법이 그 안이 전부 다 해양과 관련된 법규니까 그래서 30개에서 35개만 공부하면 충분하죠 해사법규는 일반적으로 해양경찰시험에서 많이 객관식으로 나오는 문제죠 그런데 우리 7급에서는, 해양수험 7급에서는 주관식 시험 문제니까 주관식 형태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객관식으로 공부를 하든, 주관식으로 공부하든 그 부분은 반드시 숙지하고 암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바로 해상안전론이죠 국내 해상안전론 교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상안전론이라는 것은 해양과 관련된 전문 분야 특히 안전에 관련된 분야죠 그런 분야가 모두 집합적으로 구성돼서 교재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해상안전론은 해양수험에서 지침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해상안전론이 대학 커리큘럼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해상안전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협약, 조약, 국내법규 해상안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를 짬뽕해서 집합시켜 놓은 것이 바로 제가 오늘 강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내 책이 없다 보니까 모든 수험생들이 저의 책으로 강의를 듣고 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내로 저는 전공 분야를 말씀드렸죠 법학과 경찰학, 해양 분야를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술행정사라고 했죠 회사행정사 1년에 3명을 뽑는 시험인데 거기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고요 그래서 그 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회사 한국해양항맘 대표이사입니다 그리고 선박안전관리사 시험에도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선박감정사 시험에도 합격을 했죠 선박사고 났을 때 여러 가지 감정과 관련된 것 그래서 전국에서 제가 선박과 관련된 사고 침몰, 자초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어청계, 수산, 해양항만 이런 모든 분야는 제가 다 담당하고 실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 입장에서 많이 제가 이해를 하고 또 저도 오랜 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험을 많이 합격했으니까 그만큼 많이 공부를 했다고 여러분도 생각해 주시면 제가 어떤 사람인 것보다 어느 정도 알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강의를 하고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합격하는 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강의를 잘합니다 여기서 강의 잘한다 못한다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강의 타고난 소질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많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신경을 써서 많은 분야를 전달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급 일반 선박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항망구 통제죠 여기와 관련한 선박 검사 업무 및 해양사고 조사 심판 관련된 업무죠 꼭 여기에 한정된 건 아니죠 근무하다 보면 또 다른 부서로 많이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가 좋고 어느 부서가 좀 나쁘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없는 거죠 참고로 해양수산부에서 정말로 7급과 관련된 분야는 중견 공무원으로서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해양수산부 밑에는 여러 가지 산하기안이 있는 거죠 해양경찰청도 있고 해양심판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끔 지방해양수산청 그다음에 중앙해양심판안전원 또 지방해양심판안전원 이런 데서도 근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꼭 여기에 한정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해양수산부 산하기안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보다도 해양이라는 아주 특색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근무하다 보면 사명감이 반드시 생길 거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바다는 우리 국고의 마지막 보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국가 안보하고도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험과목으로 보면 영어가 있죠 영어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옛날에는 영어가 자격 토익이라든가 지텔프라든가 토플 이런 걸로 해서 대체를 했는데 그 이후에 객관심 문제로 나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점수로 이렇게 한산하는 것도 좋겠지만 가독 당연히 어떤 문서를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험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나 보는 것입니다 또 이런 시험이 객관심이지만 또 나중에 또 자격, 토익이라든가 토플, 지텔프라든가 여러 가지 걸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왔다가 또 이렇게 바뀌었던 거니까 시험의 특성상 영어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다음 해사법규와 해상안전론이죠 세 문제 주관식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는 논술이나 약술 형태로 많이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그러지는 않아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지금은 문제를 많이 분류를 시키는 겁니다 가로 넣기도 나오고 그래서 10점, 15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논술은 없고 아예 약술도 거의 아닙니다 단답식 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약술을 하더라도 간단히 적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분배를 잘 조절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가로 넣기도 나오고 해석하라, 이것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형태로 물어보기 때문에 거의 객관식에 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객관식은 정답을 찍는 거지만 주관식은 반드시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암기를 하실 것을 제가 반드시 권장해드립니다 그다음 출제 범위는 해사법규는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국내 해사법규를 말하면 국제법은 협약은 나오지 않습니다 협약, 국제법, 조약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해사법규는 국내 법규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30개 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합니다 다 할 필요 없이 중요한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면 되겠죠 그다음 해상안전론 선박안전 관련 전문서적이라든가 선박, 해사안전 관련 그다음에 국내, 국제, 해사법규 전반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하나의 해상안전은 자파교죠 그다음에 협약에서도 문제가 나오기도 하죠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솔라스, 마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이 모르죠 유엔해양법 협약 말할 것도 없고 콜레그,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같은 것도 물어봅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셨고 그다음 7급 일반 선박지 면접시험이죠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시험이 있는 거죠 집단토이평가, 공직가치감이 직무능력평가로 진행되고 자기기술서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 공무원시험 같은 경우도 면접이 있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공무원이기 때문에 면접시험이 있는 거죠 면접이 예전에 보다도 약간 강화됐던 것입니다 면접에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합격하시면 면접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제가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공무원시험과 관련돼서 많은 강의를 해왔지만 면접과 관련된 부분은 연습하면 되는 것입니다 면접도 자주 얘기하고 자주 답변하고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뭘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한다는 대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본 말에 걸로 끝내지 말고 제가 만에 하나 합격해서 근무한다면 저는 이 분야에서 이러이런 것을 더욱더 연구하고 좀 더 이러이런 부분을 발전시켜서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국가의 아주 귀중한 인재로서 열심히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면접을 하게 되면 물어보면 대충 수험생들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끝내는 건데 꼭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만에 하나 근무하게 된다면 자기 포부도 밟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수험생들 특히 면접을 받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는 말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제가 노하우 같은 것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면접을 봐봤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똑같은 답안지라면 좀 더 이쁘고 모양이 있고 잘 쓴 글을 우리가 점수를 주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합격했을 때 저한테 연락주면 제가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무료로 서비스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법규는 앞서 얘기했지만 한 30개 정도 중요한 내용을 보면 충분하고 중요 부분 요약 및 암기상 참 저도 시험을 많이 준비했는데 정말 암기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항해구역에 관해서 설명하세요 항해구역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네 가지를 갖다가 암기하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중에서 또 암기할 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야만 답안지가 서술되는 것이죠 뭐 그런 것들 솔라스 1장부터 12장까지 부석서의 명칭을 약술하세요 그럼 1장 2장 3장 4장 그 제목을 다 적어주셔야 돼요 마폴 협약에 관련된 부석서에 관련된 부분도 약술하세요 다 약술을 해야 된다 이거죠 쉽습니다 그런데 수험생들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암기를 하지 않고 숙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서 매번 떨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관련 법령 비교 선원법에서 선원 징계하는 요리 징계하는 방법이 있죠 징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 해양심판과 관련된 법에서 그죠 해외기사 징계한다 이 말이죠 징계 징계의 종류가 각각 다 달라요 서로 비교하세요 특별검사와 특별조사 서로 비교해서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애매모호한 부분도 다 제가 해드립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2024년 개정 법령 모두 다 반영됐고 25년까지 다 앞으로 포함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해사법규라는 감옥은 정말 양이 많습니다 해상안전론하고 좀 달라요 해상안전론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겠지만 해사법균은 아주 주비하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많지만 이 양을 압축할 수 있는 능력도 뭡니까요 하나의 스킬 시간을 전략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해상안전론 파트는 국제협약과 관련된 내용 국제혜사기구 있죠 국제혜사기구가 맺은 협약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솔라스 인명에 관련된 거죠 마폴 해양이죠 환경 콜레그 충돌 예방 그 다음에 stcw 해계사 선언 훈련 당직근무 자격과 관련된 거죠 로드라인 톤이기 만제일수선 그 다음에 톤 톤수 협약 그 다음에 노동 mlc 유엔해양법 협약 그 다음에 sar search and rescue 해상수색구조에 관련된 협약이죠 사르 그 다음에 해상안전에 관련된 전반적인 체계 통신 구조 구난 뭐 이런거 화재 뭐 등등 이것도 해상안전 파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psc 아까 했던 항망통제 같은 것 ism 국제안전관리기약 같은거의 경영시템 그 다음에 gmdss 전세계해상도난시템 같은거 이거 상당히 양이 많죠 그 다음에 btx 선박교통관제 관련된 거죠 이런 분야도 다 다루고요 그 다음 해사법규하고 짬뽕된 부분이 있어요 해사법규 중에서도 해상안전파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파트는 더 깊게 공부해야 돼요 해사법규에서도 공부하겠지만 해상안전론에서도 더 깊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부분의 요양 및 암계상도 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2024년 또 2025년에 발생할 여러가지 개정법령 모두 다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해사안전법이 이제 없어지고 해사안전기본법하고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그 해사법규와 해상안전론의 제1번 최고의 법이라고 하면은 바로 해사안전법이 내용이 바뀌어 그 뭐죠 제목이 바뀐 겁니다 해상교통안전법하고 해사안전기본법으로 내용은 바뀐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혹시 공부하시다가 해사안전법상 해사안전법에 의하면 이것을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하면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고칠 부분 다 고쳤는데 법의 내용은 바뀌는 것은 거의 없고 명칭이 약간 바뀌었던 거죠 그 부분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관식 답안지 작성요령인데 답안지 작성요령은 이렇게 번호를 갖다가 이렇게 매기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1번 2번 이런거 강의하면서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릴게요 굳이 여기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강의하면서 이러는 경우는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길 바랍니다 라고 가로 1번 가로 2번 강의 시간에 가끔씩 언급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1번이 있고 2번이 있으면은 1번과 2번이 띄워준게 낫겠죠 그 다음에 가로가 하나짜리가 있어야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물어보진 않아요 가로 두개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눈에 확실히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 다보다도 동그라미를 동그라미 2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한글보다도 목차를 할 때는 기호 숫자 이런 걸로 적어주는 게 낫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말하고 뒤에 있는 말하고 분간이 안가죠 가하고 쓰면은 가라는 거라고 앞에 있는 거라고 똑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과 동그라미 가로 1, 가로 2 이렇게 해놓으면은 구분이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번과 2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빡빡하게 적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답안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정도 적고 글씨를 좀 크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글씨를 빼곡 빼곡 적은 것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 시험 답안지를 많이 채점합니다 채점하게 되면은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좀 띄워쓰기도 하고 글씨를 좀 큼직큼직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너무나 깨알같은 글씨를 적으면 안 돼요 그런 부분도 제가 강의하면서 많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와우에도 학습 커리큘럼은 이론이 있고 나중에 문제풀이 방식이 있는데 우리 7급과 관련된 부분은 강의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는 이러이러한 것이 나온다 제가 많이 지적을 해줍니다 그래서 따로 문제풀이는 없고 이론 강의에서 여러 가지 주관식 쓰는 요령 그 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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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이렇게 나오면 요거 요거 쓰세요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과 관련돼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해 드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받아들이면서 시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경우든 간에 여기서 배우지 않은 부분도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서 배운 내용을 집약적으로 요약하고 그 다음에 응용해가지고 답안을 서술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소개를 마쳤고 지금부터 이론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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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